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래비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6원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붙으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살짝 주춤을 하는 흐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비티가 갑자기 이렇게 대바닥에서 폭등세가 나왔는데 바이비티 상장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월 6일에 바이비티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슈 몰이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들시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슈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 바이비티에서도 살짝의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래비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비티가 90원대에서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에서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토막 이하로 빠졌어요. 지금 현재는 다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고가에서 이탈을 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갤럭시는요. 락업 해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규모의 물량이 출해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비티는 갤럭시가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그래비티가 된 거기 때문에 갤럭시 관련한 이슈 잘 보셔야 되고요. 8월 2일에도 417만 개의 갤럭시가 락업 해제 7월 22일부터 29일에도 100만 개의 갤럭시 락업 해제 7월 5일에도 300만 개의 갤럭시가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고 이슈에 나와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8월 2일에 417만 개의 갤럭시가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공지가 떴었는데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나서 폭락이 크게 나왔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끝이 난 게 아니라 8월 23일에 58만 개의 갤럭시가 락업이 해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44만 달러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아예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갤럭시가 시총이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150억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도 하나 있는 게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슈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출시될 예정 코인베이스가 지금 갤럭시 그래비티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지금 글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비티 정식 트위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로드맵에 추가된 자산은 그래비티다. 그 로드맵에 추가가 됐다라는 거는 상장이 확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신규 상장 이슈로 또 펌핑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6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갤럭시가 그래비티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110%가 상승을 했었는데 막대하게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원대를 돌파를 못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못 들어주고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요. 더 빠졌을 때 물타는 방법을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탈 시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로 문자로 글에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물탈 시점에 물타기 하시라고 정확하게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저가에 물타기를 해주시면은 평단가를 낮춰놔서 그 다음에 펌핑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 그래비티가 갤럭시가 리브랜딩이 되면서 이때 폭등세가 나왔는데 평단가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손실이 크신 분들은 단가를 낮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놔야 되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단가 낮춰놓으시고 펌핑이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슈가 돼가지고 110%나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어피트나 빗섬에서 100% 이상 폭등을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폭등을 할 수 있는 코인을 원한다 하시면은 덱스 거래소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모그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밈인데요. 보시면은 한 차례 조정도 없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틀 전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0.045달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62%나 폭등을 하면서 정말 바로 수익권이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그 트럼프 상장을 하고 나서 15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6만 8천 퍼센트가 폭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15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빵하고 터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아직도 매도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그 트럼프 좀 신규로 매수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틀 만에 50%가 넘는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모그 트럼프 정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토크노믹스 보시면 50억 개의 토큰이 발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상향을 하냐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홀더들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여기 데드 죽은 계좌가 하나가 있거든요. 83%에 대한 물량이 거래가 못합니다.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42억 개 토큰은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큰의 초기 발행량이 50억 개잖아요. 42억 개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억 개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절이 돼가지고 물량이 동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량이 없는데 매수세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밈이기 때문에 11월 대선 전에 폭등이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CEX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딱 만 원만 샀는데 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냐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은 9만 배 올라갔고요. 베이비 도지 4만 배, 플로키는 3만 배 올라갔기 때문에 만 원 투자하니까 9억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로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로또 복권 긁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934-4168 문자로 글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그래비티 물탈 타점이랑 그리고 모그 트럼프 신규로 구매할 만한 타점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모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래가 팬케이크 수업에서만 되고 있어요. 상장을 한 거래소가 팬케이크 수업밖에 없고 게다가 바이낸스 체인이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체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비티는 지금 이제 조정으로 다시 들어온다면은 제가 물탈 시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모그 트럼프 구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최근에 소통방에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문자를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은 입장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